세계의 수장들이 모일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. 명분도 못 찾고 아직까지 몇 회를 지금 모이면서도 아무것도 서로한테 그 나라의 수준화 한 개 달라고 그러고. 그 나라에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세일즈 하는. 너가 장사치냐. 그 나라에 도움되고 나면 우리가 세일 안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그쪽에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다 아주 신용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. 기업들이 세일을 안 해도 스스로 수장이 그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우리가 했을 때는 기업들이 그쪽에 들어가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. 저절로 일어날 거를 왜 세일을 안 닫고 달라들고 서로 달라고 에이 잘한다 참알로 이게. 성동격서를 쳐라.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냐. 이걸로 얻으려고 지금 거기다 달라들지 말고 이거를 도와주면 저건 저절로 되는 거잖아. 나라가 신용을 얻으면 그 다음 건 다 일어나는 겁니다. 어떤 나라에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면 그 나라는 우리하고 스스로 갇혀지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갈 수 있고 같이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지죠. 이런 것들.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서 국제수장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나서겠노라.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도우면 우리는 스스로 도움이 됩니다. 이 사회를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고자 지금 성장한 이 홍의 인간 지도자들 아닌가. 인류가 전보다 모든 환경을 갖다 주어서 우리를 키우지 않았는가.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잘 지금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런 건 내가 내한테 부탁하세요. 다 짜줄 테니까. 부탁을 안 해도 돼. 앞으로 다 짜줄 테니까 이걸 듣기나 해. 그러고 써. 이런 걸 좀 더 풀어서 공개를 할 테니까. 국가도 쓰고 기업도 쓰고 필요하면 질문이라도 이럴 갖다 던져. 정법 시대로. 다 풀어줄 테니까. 기업인이고 지도자라면 국민한테 존경받고 인류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.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어깨를 펴고 인상이 펴지고 그래도 보람이 있는가 아닌가. 국민을 보람있게 살게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.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. 절대 하늘이 그렇게 안 만듭니다. 우리는 인류 사회에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5천 년을 노력을 하면서 당금질을 내가 키운 그러한 시종입니다. 우리가. 우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가 글벼 오려고 그럴 때 너희들한테 아래킨 게 이거는 이거 잃으면 안 돼요.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. 내가 조상의 얼을 빛내라고 조상들의 희생한 이 한을 풀어달라. 내 자손들이 인류의 존경받으면 조상의 한이 풀리지 않겠는가. 우리가 저마다 소지를 발전시키가. 다 하늘에서 줬다는 얘기입니다. 이 소리가. 발전시켜서 법체를 만들어 자주 독립을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고 채찍을 들고 몽딩이를 들고 성생결이 우리한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훈이 인간 훈씨입니다. 훈씨. 훈령. 이거 다 어디 갔노? 다 내버렸지 지금. 그래 이 땅으로 살지. 그 코올리기 할 때 우리한테 채찍을 치며 훈령을 여어준 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발전시켜가면서 힘을 갖추지 않고 내먹고 살라고 환장을 하고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지. 어째 지식인들이라. 인류의 지식인이라 할 것이고 답답한 사람들.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덮어서 거를 안 읽은 사람인데 나도 아는데 어떻게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몰라. 이 작은 나라가 큰 대륙들이라 하면서 그 힘으로 눌러도 아무도 뺏기지 않은 나라야. 이게 5천 년을 지켜온 나라에서 마지막에 최고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식을 다 갖춰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배 우리 홍의 인간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. 인류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. 우리가 이 정신을 일으키고 이런 교육의 방법을 정리를 한다면 인류에는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. 우리가 정상들이 정상끼리 만나면 왜 만나는지는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닌가. 그래야지 무시를 안 당하지. 처음에는 전부 다 나가서 다 말씀들을 듣고 다 듣고 와.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돼. 왜? 세계 정치인으로 초짜배기가 나왔지 않는가배. 나가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풀어갈 거를 위해서 의논을 좀 해서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은 이런 걸 만들어 가서 두 번째 만날 때는 여기서 뭔가를 다시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는가.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이런 일이 나와야지. 그렇게 하면서 세계의 모든 수장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살림하는 건 30%만 내가 간장하면 되고 70%는 국제사회의 수장들하고 만나서 그런 걸 다 논하면서 내가 국제사회에 같이 살아나가는 이러한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학을 마치고 내려오면 이 사람이 국제정치인으로 나서는데 아주 샛별같은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대한민국은 지도자들을 키우는 큰 학교예요. 대통령으로서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학을 5년 동안 나와야 되는 게 네 학을 다 한 거야. 공부하는 자리다 이 말이야. 공부하는 자세로. 그래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도 해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이런 거 다 잡으면서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잘 공부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자리에다가 올리는 자리예요.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으면 우리 삶은 저절로 풀리갑니다.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으면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 자리 있을 때 세계의 수장들이 다 만나주는 거예요. 대한민국이 그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바르게 행동만 하면 신용 다 돌아. 그렇게 하고 5년 후에 내려올 때는 그 수장들하고 전부 다 갇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대통령이 딱 마치고 내려오면 이 국제평화재단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못 한단 말인 거. 그래 인류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세계의 수장들이 모이는 거 아닌가 돼. 그게 세계 정치인들입니다.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죠. 그래갖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.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관계가 없어. 이런 대통령 학을 지금 공부를 안 했어. 대한민국이 어떤 사이즈고 인류하고 어떻게 연결되게끔 돼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이 대통령 자리는 지금 왜 당신이 대통령 자리를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했어. 왜? 가리킬 사람이 없었어. 이 사람들이 찾아간 데가 전부 다 불교 대장 찾아가고 기독교 대장 찾아가고 전부 다 무슨 박사 찾아가 그런 데서 이거 안 나와요. 이제 진짜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. 이 대한민국 주인들 아닌가 돼.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지 대통령 혼자 달란 것이 아니야.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낼 거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.